Q. 진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존벅하셨습니다. 먼저 2021 M.NET 트위스 초이스 첫 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엠넷 트에니스 조이스는요 20대 분들이 직접 후보를 선정하고요 수상자를 뽑는 시상식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롭고 여기저기서 뜨거운 열기가 소장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 뜨거운 열기를 담아서 뉴스타 그분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안 떴어요 제가 알아요 안 떴어요 김 번 가만 안 돼 진짜 지가 선생님이나요? 광민영 난 이해서란 말로 이현희 다신 어떤 짓도 하지마 아이스 살게 이하나 합격자는 못해요 정이루 웃기고 있는 자식이 지강호적으로 예, 그럼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2007 엠레 트웨니스 초이스 뉴스타 부분 발표해주세요, 장미씨 네, 축하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의 정희루씨 거침없이 하이킥의 정희루씨 아, 예 이런 사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정희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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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